오른밭은 스포츠도 5월짜리 잘한다 칠 때 어떻게 칠을? 빠르게 그것만 팔을 당기면 어깨를 약간 움직일 거야 내가 뭔가 끝을 잡으면 움직여도 되잖아 바로 한 번씩 잡아 또 이렇게 쳐도 된다고 가면서 이렇게 돈 가면 쳐봐 움직이는 게 자 맞을 때 이 팀만 생각해 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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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다 생각으로 해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또 하고 순발 이 끝까지 생각하지 마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또 당신이 움직여도 돼 네 또 발뛰고 살짝 끌면서 더... 두 번 하고 바로 줄게 반 그 느낌이야 옆으로 움직이는 힐 때문에 버티지 못해 어 이렇게